216,0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은 안면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실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한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내외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써 향후 치료용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2020년 브라질, 2022년 중국 파트너사와 6천억 원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음 기업 개요 대시 2009년 설립되어 2014년 6월 주 휴먼 메디카를 흡수 합병하여 현재 의료기기, 필러, 및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과 의약품 도매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및 화장품 등 K-뷰티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에스테틱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다수 보유 대시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공식 분양받은 보툴리눔 독신을 사용 검증된 균주 활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신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에피티콘 수주 증가, 마스크팩, 기티 의약품 등의 매출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연가율 상승과 수수료,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러나 이자 비용 증가에도 자비익, 파생상품 평가 이익의 증가로 순이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리오프닝 효과로 필러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용인 필러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2023년 4월 6일 기준 장마감 재테마의 시가 총액은 3,65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재테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09위입니다. 재테마의 상장 주식수는 1,781만 3,259주입니다. 재테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재테마의 퍼은 250.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0.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41배 31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2만5백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억원, 23억원, 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억원, 109억원, 15억원입니다. 제 테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0번지 75%이고 유보율은 514.5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9.23이며 전일 대비해서 35.98-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5.5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8-0.7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테마의 2023년 제 테마의 2023년 전일 대비해서 7도에서 10만 원입니다. 제 테마의 20만 원입니다.